XSFM입니다. I, D, W, K 그들이 두려워하라고 했던 것들 뚜껑을 열어보니 이제껏 무서운 건 없었죠. 요즘은 K-POP에 대해 각국의 독재정부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서 타인의 현재도 엿볼 수 있는 2021년 5월 4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좋은 늦봄의 주말입니다. 한국은 414회 그것은 알기 싫다 토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알뜻말뜻한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거의 압니다. 이게 들으니까 새록새록 다 기억나요.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룩을 입은 저 청소년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손희상 선생도 앉아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그때 유행하던 윈도우즈 모자를 쓰고 있고요. 네. 그때는 전모자를 쓰고 다니면 X잘죠. JDE였어요. 되게 상징적인 악세사리 있었잖아요. 싱크패드 가방. 아, 그렇죠. 그게 뭐였죠? 싱크패드를 사면 주는 백팩이 있었는데 그걸 메고 다니면... 바보 취급. 그렇죠. 약간 빼박 체크남방 개발자 느낌이었죠. 네. 하지만 요즘은 훌륭한 템입니다. 레노버 스토어에서 사실 수 있고요. 그 전에 액세스몰을 들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이번 주에 90년대의 한국으로 떠나는 모험. 마지막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 싫다는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르넥.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간조은.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정치사회 전문 책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간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잤는데 피곤해. 간조은을 먹어야지. 어, 간조은? 응, 간조은. 간 건강 및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밀크시슬과 홍경천 추출물이 함유된 간조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간건강, 간조은. 헬릭 스미스. 여기 있는 회전초밥이라고요. 왜 막기만 먹어? 응? 막기? 당신의 문 앞에 배송되는 정치. 막기? 아벨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 모임과 강좌 할인권까지. 극단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발전소. 자, 마키아벨리의 편지. 1년을 살아남은 기념. 네, 어, 액세스몰 청취자들을, 아니지. 액세스 FM 청취자들을 위한 마키아벨리의 편지. 런칭 1주년 특별 이벤트를 엽니다. 네. 일단 3개월 구독 신청을 하신 분께는 수제 북 홀더를 드려요. 네. 네, 되게 수제 북 홀더 대단한 것 같은데. 네. 나무 쪼가리예요. 우리는 철 쪼가리와 콘크리트 쪼가리 위에서 나무 쪼가리를 놓고 마이크 쪼가리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한 손으로 책을 짚을 때 책의 갈라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꽉 엄지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홀더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오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 책을 들고 읽기에 편하게 조각되어 있는 나무고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개월 구독 신청을 하신 분께는 고급 수제. 이 고급의 밑줄이 외쳐져 있죠? 그냥 수제가 나왔으니까 아까는. 아, 그렇군요. 고급 수제 원목 받침대를 증정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유리공예품처럼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DP용 도마처럼 생긴 거 위에 아주 예쁘네요, 이거는.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사탄이 나타나면 뒤통수를 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광고주들을 항상 능욕을 하네요. 이 싸대기 때리기에 가장 좋은 사이즈. 그렇습니다. 네, 혹은 컷받침으로 놓기에 아주 예쁜 사이즈의 원목 받침대. 하지만 사탄이의 다른 존재에겐 쓰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받침대를 드립니다. 그리고 12개월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나무쪼가리 말고. 네. 책조가리를. 그렇죠. 종이쪼가리. 아마 중철이겠죠? 네. 중철된 종이쪼가리를 보내드립니다. 정치발전소가 발간한 책, 가이드북 합본호를 보내드립니다. 좋아요. 이게 뭐냐면요. 지난 1년간의 마키아벨리의 편지 서평집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가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던 마키아벨리의 편지의 책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받아보시고. 그렇죠. 책을 고르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것만 읽고도 아는 척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동안 선정되었던 책들의 서평 그리고 함께 보면 좋을 콘텐츠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무려 판데믹식이나 겪었고 TV에서는 맨날 독서 어플리케이션 광고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사량이 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것을 압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집 앞에 알아서 양서를 배송해 드리는 서비스에 가입을 고려해 주세요. 마키아벨리의 편지 1년이 지났는데 안망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5월의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위주로 음원 집계 형태가 변화하면서 집계 방식도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하면서 집계의 흐름이 한 번 바뀌죠. 그것까지 감안하면 82년의 드릴러 앨범은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피지컬 앨범을 사고 있는 문화를 살고 있었다면 인류가 아마도 단일 1억장을 돌파해서 판매를 한 최초의 플랭스 앨범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피지컬 앨범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게 65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거든요. 그때부터 마이클 잭슨이 팝 역사에 가지는 무게감을 부정하거나 낮게 평가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15년 정도 전성기를 구가했죠. 그리고 그동안 마이클 잭슨은 빠짐없이 꿈을 꾸었습니다. 한국에 가는. 그러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혼자 소련도 망하게 하고 아주 강성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꿈을 꾸기에는 한국에는 너무 독보적인 꿈돌이가 있어서. 그렇죠. 96년도 마이클 잭슨의 내한을 앞두고 종교계의 반대가 엄청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종교계라고 말하니까 약간 이상한데 사실 카톨릭은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왔을 때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종교인 분들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많이 있었고. 그게 이제 자영업의 모습이죠.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교회는 철저히 자영업이니까요. 그래서 지난 뉴스를 찾아보면 96년 6월, 7월, 8월, 9월에 종교계의 반대 운동에 관한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내한 공연 반대 운동은 말이죠. 공연 당일날에 공연장 앞에까지 찾아가서 하는 대규모 시위까지 이어집니다. 사실상 요즘 보는 저 사람들 왜 저래 하는 것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광경이었어요. 줄 서서 입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호를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며 지나가는. 그렇죠.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잠실구장 앞에 가서 히어로도 저지 입고 가서 LG팬들이 일루로 입장하는데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러고 있으면 서로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론 혼자 미쳤지만 저는. 그리고 이 마이클 잭슨 공연이 그때 제가 TV로 본 기억이 나는데 티켓값이 비쌌어요. 쌀 리가 없어요. 입장료가 14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루키 존 더블럭 공연처럼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열광했던 게 아니고 조금 연령층이 있는 관객들도 되게 많았고 그런 풍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구경거리가 적었으니까. 제가 첫날에 목요일에 캐니 로저스 얘기하면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회가 너무 적으니까 마이클 잭슨을 몰라도 간 사람들도 많았고 당시에 마이클 잭슨 커리어로 비춰서 보면 이제 데인저러스 프로모션이 끝나고 모두들 기다리던 마이클 잭슨의 첫 번째 그레이티 스티치 앨범이 나옵니다. 1995년. 히스토리. 거기에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제가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그 위치를 공고히 한다는 것을 알리는 음악들을 냅니다. 대표적인 게 스트레인저 인 마스카우 같은 노래였죠. 한국 국민이 아니라 내가 소련을 무너뜨렸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 아무튼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평화의 사도 행세를 하게 된 이 사람 이 내한을 했는데 사탄의 환영을 해줍니다. 그 앞에 시위대가 몰려서 피켓에 사탄의 음악이라든가 음란한 서양문화 반대한다. 같은 문구가 써있었고요. 북이나 꽹과리를 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너무 신기하죠. K문화죠.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그때 그 마이클 잭슨 공연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보 기다립니다. 모두 그 시위 인파를 뚫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랬군요. 종교단체 중에 일부는요. 시민사회와 결합해 더 큰 반대 운동을 조직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라는 범시민사회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공동대표로 무려 적십자사 총재 한국소비자운동의 대모 에큐메니컬 운동의 지도자 차대학 교수 차대학 교수도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한국에서 시작된 게 뭐가 있죠? 아니 한국인도 한국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다 서양 문화네요. 아프리카 문화예요. 여기 결합한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경실련,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경실련? 남북 나눔운동 기운실 기운실은 뭐예요? 기독교 윤리 실천 그리고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수단체라고 하지 않는 그렇죠. 보수단체라고 하잖아요. 멀쩡한 단체들이에요. 그런 굵직한 단체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농업기술자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에이지연맹 금연운동협의회 등등 정치색이 아예 없는 단체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좌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파도 아닌 그야말로 일반적인 한국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골고루 참여를 했던 겁니다. 결합한 시민단체들의 총수는 모두 50개가 넘었는데 물론 기독교 단체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이긴 합니다만 시민단체가 50개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모였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름을 들어보면 급조된 시민단체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뭘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일에서는 큰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지금까지도 큰 단체인 그런 곳들입니다. 지금이야 웬만큼 큰 일이 있다 싶으면 시민단체 100개 가까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명단을 들여다보면 지금은 같은 단체가 하나의 단체가 지역지부 하나하나 다 따로 참여를 해서 명단이 많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허장성세. 네. 96년 당시에는 그런 전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자체가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를 만드는 걸 그다지 용인하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법인이라는 게 드물었습니다. 이 공대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당시에 우리 사회가 마이클 잭슨 내한을 얼마나 반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여단체 명단만 놓고서 규모를 판단하면 간단히 말해서 이명박 때 사대강 공사 반대 운동보다 규모가 커요. 음악가의 공연을 반대하는 운동이 말입니다. 이 공대위는 PC통신에 대고 마이클 잭슨 사탄이다. 그런 글을 쓰는 운동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 세력이 아니니까요. 다수의 힘으로 불매운동을 벌였는데 내한 공연 당시에 티켓을 은행이랑 서점을 통해서 팔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옛날에는 공연 티켓 은행 가서 샀죠. 서점 가서 많이 샀죠. 서점 가서 많이 샀습니다. 거기에 불매운동을 합니다. 티켓 판매를 지금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너네 은행, 너네 서점에서 파는 상품을 안 사겠다. 그래서 티켓 판매를 실제로 중단을 시켰어요. 적지 않은 판매점들이 며칠 만에 티켓 판매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 공연은 광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방송사, 신문, 잡지들도 공연 광고를 받으면 불매운동에 시달렸으니까요. 국내 방송사가 공연중개권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시청 거부 압력을 넣어서 무산시켰습니다. 공연을 하면 사고보험, 손해보험 그런 것도 들어야 되잖아요. 공연 만들 때.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로 압력에 못 이겨 손을 뗐습니다. 일치단결. 이 공연에 국내 기획사 두 곳이 참여하고 있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공연 허가가 나오고 한 달 만에 기획사 두 곳 중에 한 곳이 못 버티고 결국 나갔습니다. 중간에 그만둔 기획사는 모기업이 현대그룹이었는데 무려 현대그룹도 엄청난 불매운동에 직면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국내 제일의 대기업. 네, 원탑이었습니다.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반대 성명서에 전국민적인 서명운동이 잇따르니까 어떨 수가 없었던 거죠. 남은 한 곳의 기획사가 온갖 욕을 다 들어먹으면서 큰 손실을 감수를 하고 꿋꿋이 버텨서 공연을 송사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엄청난 적자를 떠안았죠. 그렇죠. 마이클 잭슨의 공연은 항상 대형 공연이잖아요. 연주자부터 해서 음향, 조명, 공연 스태프. 공연을 그냥 가서 보고 즐기기만 할 때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노동이 움직이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그 모든 인력이 먹는 거, 입는 거. 보통 보면 공연장에 가면 스태프들이 같은 옷을 입고 있죠. 목걸이에다가 이름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스태프들의 이동 동선부터 해서 숙박까지 다 계산을 하고 기획하는 노동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거기서 적자가 나오면 인건비 지급을 못하잖아요. 엄청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그 기획사는 결국 나중에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됐습니다. 그 합병, 이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드라마 아이리스를 제작한 곳입니다. 96년도의 내안공연은 마이클 잭슨의 월드투어 가운데 전성매진이 되지 않은 유일한 공연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굴욕. 그 전성매진이 안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처음이자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난 공연이기도 했습니다. 공연 중에서는 지금까지 이보다 큰 불매운동이 없었어요. 이게 되게 교회의 파워를 이야기하는 단적인 사건이네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한국 교회도 우리가 이만큼의 힘이 있었네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백설기나 먹었지. 이때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했죠. 이렇게까지 범사회적인 반대운동이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들으시면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걸 알지만 보통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고 살고 있죠. 왜냐하면 이상하잖아요. 민주화. 민주화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이상적으로 상상되는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는 여론 형성이 민주적으로 열려있고 따라서 다수의 힘이 작동하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선한 방식으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민주주의가 그런 거라고 상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상상의 위배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민주화를 막 이뤄낸 참인데 상상해왔던 민주주의랑 너무 다른 모습이 갑자기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런 게 펼쳐지니까 그냥 파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이제 막 이뤘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딱. 이쯤에서 우리에겐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그렇게들 반대를 했던 것일까. 대체 왜 마이클 잭슨 공연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반대를 했던 걸까.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뜬금없는 일에는 잘 휩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마이클 잭슨 공연 영상을 쉽게 볼 수가 있고 음악도 쉽게 들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한다고 누가 사탄의 음악을 듣는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그냥 사회가 알아서 격리시킵니다. 분위기상. 관이 돈 들여서 락페스티버를 열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5년 전에는 왜 그랬을까. 당시 내한공연 반대 공대위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이었던 서울대 철학과의 손봉땡 교수님의 단독 인터뷰가. 차대 교수님. 시사전을 1648호에 실려 있습니다. 이걸 보면 90년대 한국의 시대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인터뷰에. 기사 말머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손봉땡 교수의 발언 중에 한 단락을 따서 굵은 글씨로 만든 건데. 그 발언이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내고 즐기겠다는 것을 막아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소년소녀 가장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교육을 받고 싶어도 학교가 모자라 교육받지 못하는 자폐야, 장애야가 주변에 수두룩한 현실에서 한 곡에 4천만 원짜리 공연을 꼭 봐야만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런 일에 그런 반응을 자주 보이면 혈행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그렇죠. 일찍 죽을 상이에요. 나이가 드시니까. 피가 거꾸로. 그 인터뷰에서 손봉땡 교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이클 잭슨 공연은 가난한 집 아이들, 소년소녀 가장들도 모두 보고 싶어합니다. 돈이 없어 못 갈 뿐이지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대중문화가 아닙니다. 건전한 대중문화란 일반 대중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입니다. 이건 마이클 잭슨 공연을 서울대로 바꿔도 되겠는데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 하나 볼까요? 1996년 7월 24일의 기획기사인 한국일보에 마이클 잭슨 공연 현실점 타당한가라는 기사입니다. 권호연 기자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모아서 정리해놓은 기사인데요. 그중에 반대 입장이라고 이야기 인터뷰를 한 강땡규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장. 97년 당시겠죠? 96년. 네. 주장이 한 문장으로 줄인 건 과소비 도덕 불감증 부추겨.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소비 3만 달러라는 낭비풍조 속에서 낭비풍조라는 말 참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수지 적자로 허덕이고 있으며 일부 국민들의 과소비 풍조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위해 4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외화를 낭비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북한 식량난을 위한 우리 정부의 2차 지원금이 300만 달러였다. 그것을 훨씬 상해하는 외화를 마이클 잭슨의 공연에 써야 한단 말인가. 그가 우리 무대에 선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 불감증과 과소비 추방운동은 그 명분을 잃을 것이 뻔하며 특히 그의 공연에서 공연 시 흥분한 여학생들의 사고 역시 없으려는 보장도 없다. 세상의 모든 사고는요. 없으려는 보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사고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주요 청소년단체, 시민단체들이 모두 반대하는 이 공연이 일부 공연과 관련한 방송사, 음반업계의 상업적 이윤에 입각한 로비활동으로 부추겨진 여론의 넘어가 허가된다면 그것은 우리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공익적 의견을 외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96년 그때 당시 말이죠. 대입 논술 시험에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을 허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논술 주제로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풀고 합격을 하죠? 근데 그거 논술 시험에서 1등한 사람의 논술문이 신문에 실렸어요. 역시 그것도 논조가 외화낭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96년에요? 2년 늦게 태어나시길 천만다행이었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학교에 따라 그 문제 안 내는 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요행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마이클 잭슨 공연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이상한 논리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K-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뭔데요? 그게?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는데 너만 맛있는 걸 먹니? 라든가 그렇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도 있는데 너는 게임이나 하고 안 잤니? 이런 말. 뒤집어주면 되죠. 아니 게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가 있는데 너는 3080을 달아놓고 게임을 안 해? 그렇죠. 개XX. 가능합니다. 또 뭐 이런 말도 있죠. 일자리가 없는 사람도 많은데 정규직 노조 활동을 하고 안 잤니? 이런 식의 말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사실은 이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얘기가 아닌데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어지게끔 만듭니다. 피 논리죠. 사실 이거는 오이에 싹이 났는데 마포대교에 바람이 분다.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K-논리인데 사실 이 K-논리는 대부분 보면 도덕감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덕감정은 보통 부도덕한 의도를 가지고 방패용으로 나타나고요. 그런데 도덕감정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손봉땡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년소녀 가장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너만 공연을 보느냐. 왜 서울대에서 강의만 하고 있어요? 연봉은 왜 받아요? 안 부끄러워? 안경도 금태를 쓰셨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 약한 사람이 들으면 마음 약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돼요. 그런다고. 여러분들도 다들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가끔씩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고 그러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려고 했다가 안 본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소리 많이 하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아파트에 투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술 투자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봉땡 교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분도 기독교인이신데. 그분의 인생은 다행입니다. 기부 많이 하시고.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때 그 공연을 본 사람은 평생 기억이 됐겠죠. 결국 말하자면 90년대에는 이런 K-논리가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내한공연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엄청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본인은 그 공간이 매우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놀랍게도 손봉땡 교수는 이 이후에 정보통신일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세중문화회관 이사장을 지냈네요. 잘나갔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으로 굵직한 인사이신 분들이 이 공대위의 공동대표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1992년에는 마광수 때문에 에이지가 유행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는데 방송 서두에 마이클 잭슨이 원래 1988년부터 한국에서 하려고 했던 공연은 통일 직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공연했던 것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DMZ, 한반도 분단의 한가운데인 DMZ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했다고 했죠. 다시 내한 공연을 시도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DJ의 대통령 취임식에 마이클 잭슨이 게스트로 참석을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한국 안의 한국인들이 가장 모르는 김대중이 얼마나 유명한지에 대해서. 무려 엑스포를 깎던 마이클 잭슨이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을 해서 DJ한테는 굉장히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사진이 나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DJ 그러면 그냥 전직 대통령, 정치인 그러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볼 때, 특히 미국인의 시선에서 볼 때에는 DJ 그러면 넬슨만델라 같은 거예요.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존재. 그러니까 리스펙트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목요일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클 잭슨의 프로모션 스타일상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텔리들이 스탭으로 붙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김대중이랜다. 가 잘해라. 라고 전략을 세우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죠. 만났을 때 DMZ에서 내안공연을 하고 싶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DJ, 펌 디스파리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크러쇼잉. 그랬겠죠. 그런 대화가 오고 갔을 거라고 손희상은 예측합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안공연이 다시 추진됩니다. 공연 예상지는 DMZ 한가운데 마을이 있어요. 대성동이라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북한 쪽에도 그런 마을이 있어요. 기정동이라고. 생각납니다. 이 두 마을 간의 거리는 800m에 불과합니다. 두 마을 사이를 특별히 장벽처럼 나눠져 있는 그런 경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천히 걸어서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한쪽은 남한이고 한쪽은 북한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옥상에만 올라가도 서로 보이는 거리고요. 이 두 마을은 휴전 협정을 했던 판문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전투 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폭격도 안 당했고요. 그래서 마을이 남아 있는 겁니다. 농사만 짓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금방 어딘가에서 공연을 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원래 마이클 잭슨의 구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연을 하려면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현실적인 문제 첫 번째는 일단 못 들어갑니다. 인제 안았나 봐요. 대성동 마을은 한국 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 권한 바깥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은 항상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미군의 승인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한국 권한 바뀌지만 마이클 잭슨 권한 아닐 수는 있겠는데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으면 다행이고. 통일부 장관이 가려고 해도 못 가는 데고요. 거기는 한국 대통령이 가려고 해도 미군 사령관이 안 된다고 하면 못 들어가는 게 됩니다. 우리 땅에 돼도 못 갑니다. 미군이 점령군이 아닌데도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사 안보적인 이유 때문이긴 한데요. 그 안보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우리 정부가 아니라 미군입니다. 네. 늘 그랬듯. 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두 번째. 기본적으로 원래 못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설령 어찌어찌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 안에서 뭘 해본 적이 없잖아요. 딱 생각해야죠. 수도전기. 안전시설. 환경이 못하는 것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정부 산하에 이 일을 담당할 관련 부서 자체도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일단 공연허가는 문체부가 내주잖아요. 그런데 군사시설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국방부하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게다가 그 안쪽도 행정구역상에 경기도에 속한 데니까 경기도하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 안쪽에 DMZ 안쪽이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전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환경부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죠. 담당할 관련 부서가 없다는 건 문체부, 국방부, 경기도, 환경부 등등 사이에 이 사업에 관해서 소통할 기구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지는. 네. 행정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K행정의 맛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 마이클 잭슨 측의 스텝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된 능력 있는 스텝이 문체부에 가면 국방부에 가보세요. 국방부에 가면 경기도에 가보세요. 이렇게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네. 뺑글뺑글 돌게 되죠. K행정의 끝판왕은 공인인증서였는데 설치를 하면 할수록 자꾸 뭘 더 깔아야 돼요. 그렇죠. 공인인증서도 사라졌는데 아직까지도 DMZ에 관한 사업기구는 없습니다. 외국 대중음악가의 내한 공연이 한국에 처음 시작되던 80년대 후반 무렵에 뭘 해봤던 경험이 없으니까 온통 다 삐걱거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엎어지기도 많이 엎어지고. 앞으로 DMZ 안에서 뭔가 해볼 수도 있는데 전담기구가 없다는 건 좀 문제입니다. 그 안에 선사시대 유적부터 상북시대 유적까지 잔뜩 있는데. 그렇겠죠. 연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처음으로 가서 뭔가 봤는데 멀찍해서 GP에서 그냥 눈으로 오 저런 게 있구나 봤어요. 그러고 그걸 연구라고 하고 있어. 만일 마이클 잭슨이 DMZ 공연을 그때 뚫었었다면 지금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을 수가 있었겠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선례를 좀 남겼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마이클 잭슨은 K 행정의 맛을 봤습니다. 여러 부서를 뺑글뺑글 돌아다니면서 그래야 했죠.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그랬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살짝 언급해야 될게요. 대통령이 승인을 해서 오케이 라고 했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이 절대로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할하신다 하고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조직이란 게 원래 그렇거든요. 조직의 대표 권한을 가진 사람 한 명 바뀐다고 해서 조직이 하루아침에 통째로 바뀌지 않습니다. 야쿠자 조직의 오야붕으로 간디를 세운다고 해서 야쿠자가 갑자기 비폭력 이런 거 하면서 물레를 돌리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마약을 팔고 총을 쏘고 그러겠죠. 그렇죠. 만약에 갑자기 비폭력 무정하면 겁나 폭력적인 리더죠 간디는. 하던 걸 못하게 하니까요. 계속 마약을 팔아야죠.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관료들이 대통령 말을 왜 안 듣느냐고 화를 내기도 하고요. 반대로 관료 조직의 잘못을 가지고 대통령이나 혹은 장관급 책임자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낮은 이해 수준은 사실 지금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니 유능하다는 언론인들도 다 이런 낮은 수준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재작년에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겠다.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DMZ를 어떻게 거기서 뭐 하겠다고 그런 대통령의 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안 하잖아요 아무도. 그럼 다음 날부터 된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조직은 관성이 있고 그 관성은 K행정으로 누가 하겠지. 세뇌부서가 하겠지. 서로 뱅글뱅글 돌립니다. 뭐 내려오겠지. 아직 안 내려왔어. 그런 걸 실제로 실현시키려면 관련 부서들이 한 큐에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걸 처음부터 만들어 올리는 것은 정치적 부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때 마이클 잭슨은 DMZ에서 공연을 못했고요. K행정의 맛을 보았습니다. 대안으로 판문점에서 하려고 했는데 역시 못했고. 파주나 강원도 군사분계선 가까이서 해볼까 했는데 역시 못했습니다. 그때 마이클 잭슨이 한국 와가지고 답사를 엄청 세렸어요. 저기 가가지고 하면 북한 대충 그런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보고 무주 그런 것도 가보고 했는데 다 안 됐습니다. 결국 다시 서울에서 96년도에 공연을 했던 잠실 경기장에서 또 공연을 했습니다. 이 K행정의 맛을 몇 년 전에 폴메카트니도 똑같이 반복을 해요. 폴메카트니도 DMZ 안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DMZ 안에서 만약 공연을 한다면 전세계적인 이벤트가 되니까.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두 번째 내한 공연은 1999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진 날이네요. 그렇죠. 서울에서 열렸는데 이때는 유의미한 반대 여론이 없었습니다. 없지는 않았는데 그 몇 년 전과 비교해보면 달라졌죠. 세상에. 이 공연에는 탱크가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We are the world. 이런 그런 멘트도 때리고 그랬는데. 종전기원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실제로 영상 보면 지립니다. 잘했어요. 마이클 잭슨 팀이 공연을 못 만들 리도 없고. 이 공연이 마이클 잭슨 생애의 마지막 월드투어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의 얼마 남지 않았던 인생의 기록은 팬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과학적인 징크스가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에 말씀해주셨던. 바로 한국에서 공연하면 망한다. 그래요?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건. 아주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망한 이유야? 요즘엔 이런 징크스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90년대, 2000년대에는 이런 징크스가 강하게 있었어요. 맞는 듯도 하고요. 앞서 제가 그저께인가요? 말씀드렸던. 뉴퀴즈 온 더 블럭도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나서 해체를 했습니다. 그럼요. 스매싱 펌킨스는 한국에서 공연을 하자마자 해체했습니다. 오아시스라는 밴드가 있었네. 타이밍을 그렇게 맞추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오아시스가 2009년도에 내한 공연을 왔어요. 그때 리엄 갤러거가 갈비 6인분을 먹고 설사를 엄청 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엘 갤러거가 빡쳐서 탈퇴를 했습니다. 하도 많이 화를 내시니까 다른 이유인 줄 알았는데 갈비 때문이었어요. 내한 공연을 하면 해체하거나 망하거나 누군가 탈퇴를 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스매싱 펌킨스의 빌리 코거는 지금 적자에 시달리는 레슬링 단체를 떠맡아가지고 사장일을 하면서 빌빌 싸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다 한국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공연하는 것 자체가 내한 공연 자체가 어렵기도 했거니와 또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공연을 하고 나면 이제 나는 음악가로서 할 일을 다 했다. 하얗게 불태웠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산화되는 거죠. 스매싱 펌킨스가 내한 공연을 했을 때 평화의 메시지 살짝 세려주고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 그런 드립을 쳤다고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환호하는 걸 보잖아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한가운데 와가지고 내가 이런 걸 세렸어. 이거는 음악가로서 그때 느끼는 감정은 암스트롱이 달에 발자국을 찍은 거예요. 이제 저승을 갖다 했다. 모든 일을 다 끝냈다. 이런 기분인 거죠. 알았어. 그런데 마이클 잭슨은 그런 걸 두 번이나 했다고요. 그것도 이 과학적인 징크스가 강하게 작동하던 90년대에.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희상의 논리에 의하면. 그러자 죽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서 정말로 하고 싶어 했었던 공연은 결국 죽을 때까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잠실에서 두 번 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실제로 정말로 기여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건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사탄의 음악이라는 음악 욕은 오지게 먹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왔는데. 마이클 잭슨 말고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DMZ에서 공연을 열만한 파워를 가진 아티스트가. 네. 그럼요. 지금은 마이클 잭슨을 영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참고로 96년도에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을 반대했던 공대위의 활동은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이걸 좀 걸었나 보네요. 후세에. 당연히 그때 큰 손실을 떠안은 기획사가. 그렇죠. 법정 분쟁을 벌인 거죠. 판결 취지는 이랬습니다. 공연을 반대하는 건 허용된 자유활동에 속한다. 그런데 공연을 할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멀쩡한 판결이네요. 법원은 항의 전환을 집단으로 계속 걸어서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티켓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은행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한 행위 등등을 정상적인 보이콧 활동이 아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아니 그 불매운동도 공익을 위한 불매운동이라면 법원에서 정당한 불매운동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건 뭐 사탄의 음악이라고 불매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내용이 주목이 되긴 하죠. 이런 류의 행위는 정상적인 보이콧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보이콧 요즘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참고할 만하네요. 당시 공대위는 내한 공연을 주최한 기획사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는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반대하는 게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렇게들 반대를 했던 거겠죠. 헛소리하는 사람은 자기 속셈을 몰라요. 보통 보면. 지금은 세상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약간 나아진 것 같습니다. 25년 전보다는요. 하지만 지금도 어떤 문화 콘텐츠를 집단적으로 반대하거나 불매를 하는 그런 일이 가끔씩이지만 남아 있습니다. 불매만 하면 다행이고요. 뭔가 도덕적인 견제에서 다들 그렇게들 합니다. 우리는 그 대상이 정말 나쁜 경우에만 그렇게 해야 하겠고요. 그런데 보면 사회운동, 심사회운동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경우를 본 다음에 나쁜 경우와 정말 나쁜 경우를 구분하는 눈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문화 콘텐츠 자체나 혹은 창작자에게 누명을 씌우는 등의 일은 웬만하면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예전에 이것도 사탄이고 저것도 사탄이라고 하던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이니까. 그게 뭐예요? 이것도 사탄이고 저것도 사탄이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96년도에. 흑탄 백탄론. 사탄. 아무나 사탄이면 된다. 무슨 소리야. 그때 콜라도 사탄이라고 그랬고요. 맞죠. 콜라는 사탕이지. 그런 얘기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사탕이지. 사탕도 사탄이라고 그랬고. 또 뭐 있었는데 되게 많았습니다. 힙합 음악도 어지간하면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요. 애꿎은 사탄만 정체성을 잃었어요. 너무 많아졌어. 한 일이 너무 조금인데. 옛날에는 대중문화가 막 개방이 되고 다른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시기. 그때도 그랬고요. 그게 뭔지 몰랐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일단 화를 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흑인인지 백인인지 아리까리안 가수를 태어나서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화를 냈습니다. 몰라. 화를 냈어요. 댄스 음악이나 로그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던 어른들은 그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음악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저도 야니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화를 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잠은 오고. 잠은 잘 오죠. 공연 간 그 많은 사람들이 북경 공연을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잠을 안 자는 거야. 화가 났습니다. 망할 졸린 음악 이러면서. 저는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어른이긴 합니다만 10대나 20대가 제가 모르는 걸 한다고 해서 화를 내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사실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를 요즘의 이슈에 묶어서 전달하면 진짜로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또 어떻게 화내지? 저 새끼를 어떻게 조지지? 이런 1차원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응당 받아들였다는 문화를 탄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도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당장 구제될 수 없어요.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시작하고 배운 거거든요. 저는 문화창작자 업계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런 사람들 못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시민사회의 일을 하고 정치를 하고 그걸 평론을 하고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 숲으로 왔잖아요. 진짜 본의 아니게 탄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와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들의 표정은 생각보다 그들은 생각보다 표현형이 선량하고 살아온 삶이 지저분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탄압하는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많고요. 제 또래들입니다. 요 몇 년 사이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과거만은 아니에요. 맞아요. 제 기억으로 따지면 경기도에 사는 힙합 문화를 좋아하는 청년이 흑인이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고 있는 티를 입고 번쩍번쩍한 체인을 메고 홍대에서 놀다가 다시 경기도로 돌아갈 때 겪는 느낌이죠.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보면 지방 경기도권 포함해서 이렇게 다른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울에 오면서 홍대 같은 데 가면서 이것저것 하고서 차려입고서 나왔다가 밤에 막차 시간에 돌아가면 막차 시간에 자기네 동네로 돌아갔을 때 특히 술 취한 아저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타운 포털을 타고 중세로 돌아가죠. 아예 밤을 새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중간에 화장실에서 무장해제를 하고 가기도 하고 그 동네 사람들 문화적으로 아직 코드를 맞추지 못한 동네 사람들 시간표를 맞추지 못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위협을 아예 그 포스를 모아다가 대신 온 사회를 압박하는 순수한 의도의 시민 활동가들을 저는 너무 많이 알아요. 꽤나 사실 음악하던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한데 불쾌하다는 걸 표현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죽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자기는 사회를 위해 조각하고 있으니까요. 죽을 때나 돼야 알아듣거나 진짜 그냥 못 알아들은 척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겠죠. 다만 저는 평생과 비웃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손희상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손희상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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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